백성을 미역하는 자 곤 예수를 끌고 왔도다 오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그리신 타다에 못받아 죽여라 그리신 타다에 못받아 죽여라 신 타다에 못받아 죽여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었도다 그가 무슨 잘못을 했는가 그리신 타다에 못받아 죽여라 그리신 타다에 못받아 죽여라 그리신 타다에 못받아 죽여라 그리신 타다에 못받아 죽여라 그리 죽여라 그리신 타다에 못받아 죽여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리신 타다에 못받아 죽여라 아 충격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을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죽여놔라.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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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